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저녁 굉장히 맛있게 드셔야겠죠, 여러분들? 벌써 전 해가 졌습니다. 이제 저녁이 다가왔고, 또 내일 또 열심히 또 여러분들 또 산업전선 나가서 또 열심히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돈도 열심히 벌어야 하고, 맡은 바 임무에 또 최선을 다해야겠죠? 아, 그래도 여러분들 또 일을 하면서 틈틈이 또 투자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또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또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또 젊은 우리 청춘들, 청춘들은 미리미리 열심히 해가지고 파이어족이 하면 됩시다, 파이어족. 빨리 파이어족이 돼야죠. 일단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면은 여러분들 뭔가 경제적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늦은 나이에도 이렇게 부지런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2, 30대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한 4, 50대 때 굉장히 편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편하고, 보건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열심히, 열심히 해가지고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1등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1등 종목. 저는 내일 보니까 삼성전자 왠지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좋아서 저는 왠지 상승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상승할 것 같고, 그동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사이에서, 이런 시기에는 여러분들, 결국 별거 없어요. 수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수량 확보에. 그게 제가 볼 때는 삼전주주로서의 해야 할 임무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으리라 저는 보고 있어요. 다른 분들 못지않게 여러분들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천만보다도 더 열정이 있고 애정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저도 댓글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옆에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천만 전자가 되도록 노력을 할게요. 이번 주 코스피는 인플레이션 경계 심리와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미국 공개시장위원회에 있죠. 연방공개시장인의 FOMC 의사로 공개와 한미정상회담 등이 시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변들을 한 3065에서 3190선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예상치를 훨씬 웃던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하고 그리고 대만 TSMC의 그 칠적 부진이 겹치면서 지난주에는 중반 코스피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물가지수 상승폭이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으로 인해가지고 지난주 후반에 코스피는 상승해서 다시 3153정도를 회복을 했고요. TSMC 매출이 4월에 비해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기술주에 대한 추세적인 하락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인플레이션 리스크 역시 여전히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측면에서는 대만 증시는 단기 급락 이후에 재차 회복세로 전환될 여지가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종 정책적인 흐름을 참고하면서 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20일 공개될 4월 FOMC 회의록 공개가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5월 FOMC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4월 FOMC 회의록 공개 시장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그런 분석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FED하고 백악관 등은 이번 물가 급등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로 인해서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기획에 제동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조기 긴축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봐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외에도 다른 위원들의 물가 및 테이프링에 대한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높았다고 해서 연준이 바로 금리 인상을 앞당길 가능성은 낮아요. 낮지만 시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향후에 대외정책 등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주요 이벤트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21일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출범위회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또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 완성차 업체 회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는 중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간에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반도체 업체의 주가 부진이 곧 코스피 낙폭 확대로 이어졌던 만큼 이번 회의들은 반도체를 넘어가서 한국 증시에도 중요하게 적용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그래서 2회 17일 중국 4월 소위 판매하고 19일에 미국 20년 만기 국채 입찰 결과 그리고 21일에 5월 제조업 서비스어 구매관리자 지수 PMI 점령치 등이 발표됩니다.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지수 거의 빨간불이었어요. 빨간나라 아주 좋았죠. 다우 1.06%, 나스닥 2.32% 아주 상당히 좋았어요. 흐름이, 반등 흐름이. S&P도 1.4고래가지고 흐름이 아주 깨끗하게 잘 흘러갔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유럽도 좋았어요. 1.15%, 프랑스 1.54%, 그리고 독일도 1.43% 다 상승을 했습니다. 빨간나라였습니다. 월요일도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들이 다 빨간다리였으면 좋겠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000 이하인데 아직은 그래도 조만간 다시 또 회복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 좀 완만하게 다시 또 포멀선 모양으로 내려갔지만 다시 또 반등을 해가지고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아직까지 지금 쏙스 관련된 반도체 지수가 너무 난조하다 보니까 ETF도 같이 상태이 안좋아요. 여러분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항상 떨어지고 조정받을 때가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가 기회인지. 시장지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달러 지금 1129.50 4원 떨어졌어요. 좀 아쉽지만 또 떨어졌는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게 오를랠지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1120원대는 항상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달러 일본에도 105.37엔이고요. 좀 빠졌고요. 유가가 좀 올라요. 65.37달러 슬슬 오르기 시작합니다. 일본 유엔에는 빠졌어요. 3032.78원. 유로화가 좀 올랐고 1368.28원. 그리고 중국 유엔에도 한 175.35원으로서 좀 빠졌어요. 히발유값도 슬금슬금 오릅니다. 1540.88원이고요. 국제금값, 국내금값도 다 올랐습니다. 금값이 오르기 시작하네요. 이제 슬슬 여러분들 금 가지고 계신 분들을 한번 잘 참고해 보세요. 보통주 주가를 한번 보세요. 보통주. 올랐다가 지난주에 쭉 내려갔어요. 연장 3배를 다시 또 반등을 했지만은 다시 또 빠른 회복세로 해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원위치로 해서 8만 2천원, 8만 4천원 정도의 박스권에서 또 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다시 원위치로 가가지고 놀아야 하겠죠. 놀면서 그때 우리가 에너지를 모든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그때 응축시켜서 한번 상승 구간에 멋지게 한번 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상승단자 다시 이제는 약간 복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복원, 복원 돼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가지 않겠는가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투자자 매매 동향도 봤는데 이제 개인이 좀 샀어요. 14일 날 33만 주 확 줄었죠. 천만 주에서 갑자기 100만 주 미만으로 외국인들도 천만 주 가까이 팔던 외국인들이 27만 주 밖에 매도를 안 했고 기간도 한 22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연기금도 갑자기 10만 주 미만으로 매도를 했고 그만큼 많이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다 보니까 뭐 이거 뭐 시 삼성전자 더 떨어지지도 않고 왠지 개미들만 더 사는 분위기 괜히 이러다가 개미들한테만 더 좋은 꼴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외국인들도 갑자기 매도세를 좀 줄였습니다. 일단 더 매도세 나오면은 우리 개인들은 더 살 것 같아요. 지금 500만 우리 개미 주주들 상당히 지금 딱 보면서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갑작스럽게 또 오르면 더 팔겠죠. 오선주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본주하고 비슷한 사이클을 타면서 올랐다가 다시 또 내려갔어요. 3일 동안 내려갔다가 3일 동안 다시 또 반등을 했습니다. 오선주는 공매도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변동하지 않는데 그래도 결국 오선주도 본주랑 따라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오선주랑 보통주 갭 차이가 한 6,500원에서 7,000원 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본주가 좀 저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주, 우선주 투트랙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좀 갭이 작으면은 보통주 사고 좀 벌어지면 또 우선주 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투트랙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나는 필요 없어. 그냥 우선주가 좋아요. 우선주만 저렴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 취향대로 스타일대로 하십시오. 그거는 제가 뭐 이렇궁 저렇궁 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우선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보니까 개인들이 한 5만 6천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모처럼 팔았어요. 또 이때 외국인들이 한 6만 8천 정도 샀고요. 기간이 한 3천 4백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일단 기간들은 그게 좀 별로 좀 시시부진했어요. 제가 볼 때는 재미없습니다. 은행이 좀 사고 있더라고요. 8천 주 정도 사고 있고 연기금이 어쩐 일로 빵이었어요. 아예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연기금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조금 샀습니다. 10년 국채 금리도 쭉 올라갔다가 지금 보니까 이게 한 달 정도의 그건데 쭉 올라갔다가 일단은 다시 또 꺾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1.635 정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보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또 1.6대에서 안정권을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급하게 오르면은 좀 영향을 받는데 다시 또 조정받고 연주 정도 좀 안정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재미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상승세. CPI 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아마 유심히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선물 지수도 어제 증시하고 비슷하게 좋았습니다. 다우도 1.2 S&P 1.61 나스닥 2.29 그리고 러셀도 2.64 아주 좋은 상승 보여줬고요. 마지막에 유럽도 상당히 좋았죠. 거의 한 1.5 이상을 다 올랐어요. 그래서 월요일날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겠는가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소식 아주 막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LG V50 사용자 10명 중 8명이 삼성 갤럭시 폰 갤럭시 폰으로 많이 바꿨다. 그만큼 안드로이드 계열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삼성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삼성으로 오는 것 같고 어차피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애플만 유지로 하는데 또 안드로이드 계정 사장들은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쓰면 써요. 안드로이드만 사람이 한 번 딱 습관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습관이 들으면 잘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애플 쓰던 사람이 안드로이드도 좀 불편하고 또 안드로이드 쓰면 애플이 불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니아층이 생기는 것 같죠. 그리고 삼성 냉장고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결국 유럽권에서 일단 최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전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삼성에서 밀고 있는 게 비스포크 아닙니까? 비스포크 앞으로도 삼성이 고급 전략으로 나갈 것 같아요. 이쪽 가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업이 끝까지 해서 극대화 시켜야겠죠? 그리고 특히 우리 K-반도체 반격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 쪽이겠죠?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도 중요한데 그 중에 더 좋은 게 자율주행 쪽으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자율주행이 들어가면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연구진들도 상당히 그쪽에 포진시켜가지고 집중적으로 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보니까 오늘 한 70% 이상이 거의 다 베팅을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상승에 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은 느낌은 다 누구나 같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상승하지 않겠나 다시 원위치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삼성 흐름은 그동안 좀 많이 여러분들대로 여러분들의 희망대로 돌아가진 않았고 거의 반대로 흘렀지만 다시 또 주가라는 게 또 떨어지면 또 오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크게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내시고 피터린치 우리 대가께서 이런 얘기를 했죠.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 달려있습니다. 비관론 비관론이 득실득실거릴 때가 그때가 참 저는 투자할 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그 대가들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고 휴일 잘 쉰다고 다들 어떻게인지 모르겠습니다. 편안하게 쉬시고 내일도 멋진 투자 한번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십시오.